지금 C1 편의점에 가시면 V5,000 오차가 2 플러스 1 행사 중입니다. 일본에서 자판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. 아 그리고 가시는 길에 티민틴도 꼭 같이 골라주세요. 저에게는 신상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바삭한 거 좋아하시면 추천. 가시는 길에 얘도 꼭 챙겨주세요. 시나무양 가득하고 안에 달달한 크림이 들어있어서 맛있어. 음료 한 병에 칼로리는 5칼로리. 더운 요즘 날씨에 시원한 녹차랑 달달한...